색종이를 겹쳐 접고 항아리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항아리 모양 종이에 물결무늬를 그려주세요. 끝을 조금 자른 뒤 겹쳐 붙여 볼록하도록 만들어요. 겹쳐 접은 종이를 닭볕을 모양처럼 잘라주세요. 반으로 자른 뒤 금부어 배 양쪽에 붙여주세요. 색종이를 생으로 접은 뒤 조금씩 연속으로 접어요. 색종이를 생으로 접은 뒤 조금씩 연속으로 접어요. 접은 선을 따라 앞으로 뒤로 한 번씩 접어주세요. 끝까지 접은 뒤 반으로 크게 접어주세요. 작은 세모 종이도 조금씩 접어 말아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뒤로 접은 줄을 따라 접어요. 반으로 크게 접은 뒤 안쪽 부분만 살짝 풀루 붙여요. 큰 지느러미 안쪽으로 작은 지느러미를 붙여주세요. 지느러미와 금붕어 몸통부 붙여주세요. 스티커 눈을 붙여주면 금붕어 완성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또 만나요. 다음 주 월요일 또 만나요. 다음 주 월요일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